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시민 안전을 위한 해양정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강민채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 14일 안산시청 시장실에서 친환경 안산대부도 100길 운항 등에 대한 시의 주요 해양정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이민근 시장, 장진수 평택해양경찰서장, 양기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내 해양안전협력방안과 사고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대부도 100길 운항 시 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여름철 방아머리 해변 이용객 등을 위한 해양레저 활동 안전사고 대응, 시와 후 불법 어허 활동 단속, 갯벌 체험 등 연안체험 활동 안전사고 방지 등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시장은 시민들의 해양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써주시는 해양경찰관들께 큰 감사를 드린다며 시의 해양정책에 대한 협조와 함께 양기관의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강민채입니다.